포아유 요구사항이 많죠? 다음 좌측부터 좌측부터 쫙 한번 봐주시죠 우측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많은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치열하고 즐겁게 찍은 영화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자리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굉장히 뜻깊은 영화고요 굉장히 재밌게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사 잘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씨 표주계에서 남자 김씨를 맡은 정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의 털은 참 저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털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원래 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갔을까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누가 잘랐을까 어디 갔을까 누가 그랬을까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걸 물어보세요 아마추어 같이 뻔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다 그렇게 훼손됐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사실 퍼져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더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살을 뺐었었는데 그랬죠 여러 스태프들을 즐겁게 하고 현장을 자기의 즐거운 기운이 널리 퍼지게 이렇게 북돋아간 그런 아주 즐거운 능력의 소유자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전 세계인이 김씨 피로기를 보시고 희망을 얻는 게 희망입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좀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 이제 오리 가져가세요 저거 진짜 촬영 때 쓰던 롤인가요? 아 그래요? 이야 좀 우리가 댄트하고 좋네요